섹스워리 아이들 풍경입니다 토끼와 닭들이 한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자 왼쪽부터 상큼이 그 뒤에 보일락말락한 애기는 누굴까 그 옆에는 우리 들깨 다음에 미숙이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네요 그 옆칸에는 나희 그 옆칸에는 다희 그 앞에는 참깨 숙희가 오고 있네요 맨 앞에는 또 우리 엄마토끼 커피가 지금 계단 오르고 있고 아기 토끼들은 지금 저쪽 구석에서 놀고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을 파헤치면서 닭들이 지금 먹여활동을 하고 있네요 먹을게 없는데 열심히 파헤치면서 무언가 먹고있어요 무언가 먹고있어요 무언가 먹고있어요 무언가 먹고있어요 무언가 먹고있어요 무언가 먹고있어요 무언가 먹고있어요